아, 나갔는데? 아, 뭐야? 야, 저 조합가가 야만인을 쫓은 대가입니다. 아시겠어요? 야만인을 도대체 왜 쫓은 거야, 이 형반? 동족 상전입니다. 오, 마이, 굿니스! 꾹 누르면 삭제하기 같은 건 안 되나요? 그런 거 있어선 바로 삭제했지, 이거. 도로 가져가세요, 이거. 안 써. 장난인 거 아시데요, 다 방송 컨셉입니다. 광 기사님? 이렇게 듣는 것인가? 못 짜질 걸 이판사판 못 짜질 걸 이판사판 요란 없어 이판사판 이 노래 모르는 분 되게 많을걸? 다시 한 번 찬원해 생존자 날려보겠냐고 오 오 오케이 워터님 잠깐 졸졸 따라오세요 제가 칼날바람으로 소문났지 않습니까? 못한다고 SHUT UP! 보여드리죠 무슨 콤비 말하는지 알지? 어디 계세요? 아 저 이 지점 갈게요 그러면은 근데 저 이명이 벌써 있거든요? 나도 발견 어 잔박해 어 아 힘찬 한성 발사? 아앗 오 일을 쫓는 차 가면서 바로 조연사로 쫓아버리기 바로 발견 나도 뭐야 나 뭐야 때리는 무선 옆에서 때려버렸어 2대1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 이번에는 안바드리기로 결정했거든요 저희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점프 점프 라고 원 점프를 뚝 떨어져가지고 동선 제약 되자 으흠 쿨하게 멋있게 지나가지구 방금 슬램냄거 같은데 너 멋설 안는 녀석이었구나 지정하고 있겠다구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미리 뿌려주면서? 우선을 파악한 다음에 쫓아가면서 미리 앞질러가면서 여기서 만나면 바로 때려도 좋지만 미리 저사람이 날 파악하면서 오션이지? 이거 게임 시작할 동시에 바로 형수사는거 가능합니까? 어 이거 안넘었어? 삐소리나가지고 넘은줄 안넘어 오케이 네이스 끝까지 아껴 너 이 친구들 잘해요 아내면 이렇게 됐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칼라멜을 채우는 척하면서 3자력 보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공동 갈고 닦은 실력 바로 앉혀버렸죠? 바로 앉혀버렸죠 자시바 안때려주고 일부러 자 1자력 보는 척하면서 마우스는 뒤로보기 이러면 거의 모든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CCTV 돌핑구 발동 스킬이름인가요? 하지만 10초 뒤에 풀린다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야 깨닫는다 하지만 이제 초가 다가왔으니까 다시 CCTV 발동 개풀어 사각지대란 없다 바로 물어주고요 상수쓰기 한 다음에 이제 때리면 상수쓰기 못 돌아가지 아아 한명 제가 날렸습니다요 어떻게 안거니 참어 이제 한대면 가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바로 점프 점프 어 들어갔네 여기 살랄바름을 뿌려주는 척하면서 진짜 뿌렸다가 후드려받기 미친건가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 동의를 안 맞는다고 이게 자식이 어디 자꾸 피어라 향수였어? 컷 7400 돈좀 많이 모았구만 지조바랑 돌핑구 부활했습니다 어디로 가죠? 저 부르셨잖아요 많이 모으셨다고 일단 뭐 2층 서커스장에 한명 묶어놓긴 했는데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으오오오오 związㅂ 이렇게 마켰어요 인마 미쳤냐고 타원 어노이스즙 그거니까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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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없습니데이 지금판은 그거 아닙니데이 잠깐만 선지자 아까 내가 잡은 선지자 어디갔지? 여긴 대신가보대요 일로가세요 어디 둘까요? 나도 들어갑니다요 으아아아 너무 달아 어 나이스 두대요 자 지존 바람 돌핀 곳도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? 이걸 제가 잡아도 되겠습니까?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못잡으셨는데요? 자 나머지 컷하세요 그러면은 탐선 어디갔어 방금 죽였어요 제가 걱정말라고 도마뱀뱀이 처리했다고 바쁜 중 타원도 바쁜 중 하나 둘 셋 어 뭐야 슈퍼보 다 부쌌죠? 네 한번테면 탐선이 거기로 도망갈뻔했는데 거기로 도망갔으면 더 좋았지 아 콧물 날 뻔했네 그래요?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자 저도 이제 곧 우주지원 완료됨 어 뭐야 이거 미친건가 진짜 이 사람 뚝 떨어집니다 이거 미친건가 이 양자 여기서 컨트롤 딱 딱 딱 와 이번 조약사 이거 이상합니다 실력이 와 미친 백무비였는데 이거 이거 바로 들어가면서 쏘 나이스샛 아 히무 죽으라고 어 겁만 주기 겁만 준 것인데 확실해요 이거는 묶어두고요 아 저기 돌리는데 계속 잠수함 출격중 획잠수함 무는 중 도망가는 중 더 높은데적 점프해서 allí 쫓아가야지 더블아택 으으으 ог Infinite 죽는 비였다고 자네 어어어 깜짝이야 아 나 얘 발자국인 줄 아는데? 넘어 가야지 어? 안넘어가셨네요 그럼 죽는 거예요 넘어가도 죽고 안넘어 가도 죽일거예요 아마도 지금 어? 어그 맞죠? 야 환자 넘어서도 총쐄 수 있게 패치 됐어? 원래 되는건가 기억 안 나 너희 좀 귀엽게 오오오 저양사 일본어라서 봐준다 골뱅이 S 골뱅이 S 아 까베 어딨어 와 저기 토끼 마냥 자신의 굴속으로 들어가버렸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다 안다 넘어서도 총알이 싸집니다요 엥 부러워 아주 그냥 어쩔러 어어어 송찰찰 시간 끝나온 줄 알았네 아 옥탄님 거기 있으세 내가 유인해드림 오케이 너무 와라 이 자식아 내려간디 하하하하 왜있음 믿고있었다구 굿핑 이런세서 어디서 배운거야 어디갔어 양반 와 저기까지 간거야? 좀만 더 숨 쉬어줘 아 까베 금방가 기다려줘 친구 베이베 어 안맞았어 커트 자 또 CCTV 돌피고 발동 자 돌아다녀볼게요 이거 아마 지갑이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혼내려간다 혼내준다 이명 찾았습니까? 아 지금 이명이 꺼졌는데요 내려간사이에 어 발견 어 네이스 짜식아 리퍼다 나 이거 봉쓰고 도망가는데 빨리 저 제압혀있어요 오주동 오주동 맞췄음 지금 칼라바람을 쏜다면 맞췄음 평타 현재 의자평타 낸중이었음 미안함 하하하하 괜푸는 중 오 그렇지 네에에에에엑 잠깐잠 breed 잠깐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게 개부차자 어 개부여깃다 개구여깃어요 게이 거기 앉翔 가만한 사다리 남았음 제이 어 이명이있어요 남은 한 사다리 남았으니까요 어 이명이 있어요 어 여깄다 여깄다 살린다 OMZ 가만히 있죠 이러면은 사문을 잡자 뭐야 왜이렇게 빨라 아야 까매 어디까지 먼거야 이러면 아 여깄다 예 아깝습니다 자 유인하세요 어 공주었어 공주었어 공이야 공이야 겉에 있어 겉에 있어 어어 외벽에 있어 외벽에 따가 따가 올라가 찾아 추격해 쭉쭉쭉쭉 뭐 공가있었어 혹시 자 거기로 간다 개구멍으로 간다 내가 개풀었는데 빨리 때려 내가 못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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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더블 더블 게리어트 더블 승찬 게리어트 아 이걸 더블 게리어트가 성공을 하네요 더블 게리어트 버금가 싶었을거야 뛰어나올 수 없어 그랬을거야 아주 그냥 칼라바라가 안맞고 있어 뭐지 진짜 버금가 나이스 아 여덟명 날려서 더블 게리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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